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장마하고 태풍이 찾아와서요.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피해를 줄였으면 하는 그런 염원을 담아봅니다. 간혹 우리 불교는 종교인가 아니면 철학인가 이런 질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정의를 내리든지 그러한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죠. 이름 속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이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장미라는 꽃에 개나리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요. 그 외에 다른 이름을 또 붙인다고 할지라도 아마 그 향기까지 변하는 것은 아닌 것을 보면 사람들이 붙인 명칭 또한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마찬가지로 진리는 어떠한 명칭인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인데요. 불교나 기독교나 신두교나 이스람이라고 하는 명칭이 곧 진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또한 진리는 누구 개인이나 어떤 단체의 독점일 수도 없고요. 오히려 분파적인 명칭은 진리를 그대로 이해하는데 방해만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기도 해요. 우리 부처님의 진리 역시 종단이나 종파, 개파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는 요즘 보면 종단을 나누는가 하면 부처님 경련 가운데에서도 예를 들어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 또 무엇이 덜 중요하다 이런 어떤 어리석은 편견으로 오히려 한량없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에 올가미를 씌워서요. 누를 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가슴 아픈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불자들에게 자칫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보편적으로 스님들 말씀이라면 다 듣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요. 스님들께서 어떤 편파를 가르고 하다 보면 운물 안에 어떤 개구리처럼요. 갈대구멍을 통해서 하늘을 보는 그런 어떤 어리석은 일을 알지 못하게 일으키는 수도 있고요. 보편적으로 또 우리 사람들이 보면 구별짓는 것을 참 좋아한다고 하죠. 모든 인간, 어떤 물체, 심지어 어떤 우리 사람의 인간적 자질이나 어떤 감정에 이르기까지 명칭을 붙이려는 경향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들 흔히 그러지 않아요? 우리 불교는 자비다, 기독교는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동일한 추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명칭을 붙여놓고는 편을 가르죠. 그래서 자신들과 어떤 다른 명칭에 대해서는 편파적이고 또 편을 갈라서 무시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기도 하죠. 하지만 비록 우리가 명칭은 다르다라고 해도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 감정에는 종교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인데요. 우리 하물며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를 놓고도 서로 자신들의 교파가 정파다, 우리가 옳다, 이렇게 하면서 종단 간의 분쟁이 그칠 날이 없고요. 같은 어떤 종파다라고 하더라도요. 어떤 사고와 어떤 화두를 놓고도 옳다, 그르다 하고 쟁투가 그칠 날이 없지요. 우리 불자님들 역시 어느 종단이 최고다, 어느 어느 종단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적지 않은 걸 보면요. 과연 부처님은 어느 종단이셨는가. 또한 우리들이 요즘 공부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느 종파였는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되리라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불교적인 것도 기독교적인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것은 다만 어머니의 순간사랑일 뿐이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요? 행복을 추구하는데 과연 그 행복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적이냐, 천주교적이냐, 불교적이냐, 이슬람교적이냐를 논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감정에는 종교관이나 어떤 나라, 또 개파관이나 문파관의 차이는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한 인간적 자질이나 감정 역시 분파적인 명칭도 필요 없다는 생각이에요. 또한 어떤 특정 종교에 속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어떠한 종교가 되었든, 어떠한 성인들의 가르침이 되었든 우리는 서로 존중을 하고요.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다운 사람의 삶인 것 같아요. 말과 행동과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 최종 목적은 행복이지 않아요? 어떠한 방법으로, 또한 어떠한 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행복을 추구하냐. 예를 들어 서울을 가면 버스를 타고 가나, 기차를 타고 가나, 또한 자가용을 타고 가나, 다른 사람한테 어떤 누가 되지 않는 범인에 서울만 잘 도착하고요. 배려하는 마음만 지니면 되는데, 내 방법이 옳다라고 해서 자기의 사고를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떠한 종교적 교류든요. 각기 성인들의 가르침대로 서로 존경하고요. 또 우리 불교 역시 또한 어떠한 종단이나 어떤 종파보다는 과연 진정한 어떤 부처님의 마음, 또는 부처님의 말씀, 또 부처님의 어떤 실천행의 향기에 우리가 젖어지도록 해야 되고요. 진실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서 각자 스스로 부처님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선지식과의 만남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의 어떤 건강과 행복, 또 진실한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터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163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공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천지파량 신주경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건강경이나 이런 것들, 화음경이나 이런 것들 많이 듣는 편이라고 해요. 또한 천수경도 그렇고 반야심경도 그렇고 많이 듣는 편인데 얼마 전에 했던 부모운준경이나 우란분경, 또 천지파량 신주경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기는 아니지만 설명을 해드리니까 새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생각보다 우리 청주에 계신 분들이 제 방송을 많이 듣는 것 같아서 상당히 감사함, 이 기회에 드립니다. 천지파량 신주경 지난 시간에 세존 일체범부 개 이혼 구비친 선문상의 후치길일 연시성신이라 세존이시여 범부들이 혼인을 할 때 먼저 여러 가지가 맞는가, 이런 것이 맞는가, 둘이 잘 살겠는가, 공합이 맞는가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고 하지 않아요? 그렇듯이 세존이시여 범부들이 혼인을 할 때 먼저 여러 가지가 맞는가를 물어보고 다음에 길한 날을 택하여서 혼례를 행하지요. 성친지후 부기해로자소 빈궁생리사별이라. 혼인한 뒤에 보면 그 날짜를 우리가 따져서 해도 부기해서 해로하는 이는 적고 빈궁하게 살다가 헤어지고 죽거나 이별하는 이가 만싸우니 자다 일종신사, 이유차별, 유언세존, 위결중이라. 똑같이 그러한 삭된 말을 믿는데도 어떤 글자에 빠져서 글자가 모든 것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올바르지 않은 것을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어찌해서 이와 같은 차별이 있나이까 했어요. 빈궁하게 살다 헤어지고 죽거나 이별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요. 또 부기하여 해로하는 이도 있는데 어찌 보면 나를 잡고 해도 부기해서 해로하는 이는 적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하우권대세존이시여 여러 사람들의 의심을 풀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불원선남자 여등재청탕이 여설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어요. 선남자야 자세히 들어라. 너희들을 위해서 설명하겠노라. 부천 양지음, 월음 이량, 수음 화양, 남양 여미라 그랬어요.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고 해는 양이고 달은 음이라. 불은 양이고 물은 음이고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니. 천지기합 일제초목 생언 1월 교훈 48절 영언이다 라고 했어요. 천지기합 일제초목 생언 1월 교훈 48절 명언이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합해서 온갖 초목이 나는 것이고 해와 달이 서로 옮겨서 사시와 팔절이 분명하게 생기는 것이고 음양의 조화가 있어야 되지요. 엄마 아버지가 있어야 자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모든 동물도 그렇고 모든 식물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천지음양의 조화단 이야기예요. 수화상승 일체만물 수건 남녀 윤회 자손 흥원이라. 물과 불이 서로 수순하여 온갖 만물이 성숙하는 것이오. 남녀가 화합하여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니. 개시 천지상도 자연질이 세제의 지법이라. 이것이 하늘과 땅의 변함없는 돌이오. 자연의 이치이고 세속의 법인 것이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보편적으로 제가 우리 불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해와 달이 뜨고 있죠. 그죠? 해와 달이 뜨고 있는데 달이 뜨는 시간이 많아지면 해가 짧아지고요. 또 달이 뜨는 시간이 적어지면 해가 뜨는 시간이 길어지지요. 그래서 달이 뜨는 시간이 많아지는 겨울 같은 경우는 모든 만물이 동면에 들고요. 달이 뜨는 시간이 적어지는 즉 해의 길이가 길어지는 이런 하절기 같은 때는 만물이 아주 성숙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와 같이 세상의 이치가요. 음양의 조화가 잘 형성이 돼야 만물의 어떤 번성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은요. 우리 보살님들이 기운들이 샌 집에 보면은요. 우리 거사님들이 맥을 못 주시지 않아요? 반대로 우리 보살님이 얌전하고 힘이 없으면 그분 가정에서는 거사님들이 하는 일들이 원만해지고요. 아주 잘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여자분들이 불편적으로 돈 벌이가 좋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남자분들이 좋아지느냐 하면은요. 오히려 남자분들이 떨어지는 요구가 많고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전에 같은 요구 보면은요. 어떤 특정 직업인을 논의해서 죄송하지만 그 전에는 미용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넉넉한 경제력을 갖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보살님들이. 그러다 보면 이제 미용실 하는 보살님들, 거사님들이 대부분 보면은요. 하던 직장일도 그만두고 아내에게 얹혀 지내고 용돈 탓 쓰는 이런 분들도 사실 많이 봤는데요. 보편적으로 우리 보살님들이 능력이 뛰어나지면은요. 거사님들이 능력이 없게 되고요. 또 상대적으로 우리 거사님들이 능력이 많다 보면 우리 보살님들이 내조를 잘하지요. 가정일을 잘하게 되고요. 또 부모님들이 아주 열심히 살면은 보편적으로 아기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부모님들이 문제가 있으면 아기들이 또 열심히 잘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굉장히 보면 어떤 이론상의 공사상인데요. 불구부정, 부정불가 많이 늘어남도 없고 줄어듬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더러움도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가 형성이 되면 하나는 손실이 되죠. 우리에게는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닿으면 하나가 더러워지는 이치와 같은 것이지요. 사실 굉장히 보면 우리가 인천, 앞바다, 아산만, 서산만 흙으로 다 메웠다라고 해서 조화는 하지만은요. 거기 보면은 수산자원이나 물의 영향이 그만큼 줄어서 본전이 되는 거죠. 바로 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의 이치가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땅이 넓어졌다 하면은 그만큼 지구가 커진다거나 우리나라가 커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아요? 그와 같이 어찌 보면은 부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부가 둘이 머리 맞대고 밤새도록 고스톱을 치는 것과 이치가 다르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살님이 있다면 거사님이 잃지 않아요? 거사님이 있다면 보살님이 잃지 않아요? 우리 보살님이 능력이 많아지면 우리 거사님들이 약해지고 우리 보살님들이 능력이 줄어들면 거사님이 강해지는 이치가 바로 음양초화의 이치다라는 이야기예요. 선남자 우인 무지라 선남자야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견이 없어서 신기사사 복문 만기리라 사도하는 사람들을 믿고 사도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철학원이다 점지별 간다 또 뭐 이런 걸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도라고 표현하는데 꼭 그것만 명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불교를 벗어난 일들 뭐 우리 불교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어느 부처님은 뭐 소원을 성취해준다 해가지고 그런데 보면은 끊임없이 1년 내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사실 그건 부처님 가르침은 아니어요. 부처님은 불교는 믿는 것이 아니라라고 했거든요. 불교는 신앙이 아니죠. 종교란 말이죠.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불교지 부처님한테 빈다거나요. 누구한테 빈다거나 뭐 이러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과연 뭐 한 가지 소원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거기 가서 빈다고 과연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물론 다니시는 어떤 정성은 있어요. 또 냉정에 보면은 입시 때 보면은 학교 교문에 뭐 엿을 붙이고요. 또 포크도 사주고 뭐 찹쌀떡도 사주고 많이 이러는데 사실 뭐 찹쌀떡 버린다고 잘 붓고 엿을 붙인다고 잘 붓고요. 뭐 포크를 사준다고 해가지고 뭐 잘 찍는다라고 그게 아니면 볼 수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냉정에 보면은 일종인 미신의 한 종류인데요. 하지만 그 속에는 진실된 염원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의 풍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지 그거는 어떤 불교적인 차원으로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저도 과연 그런 게 얼마나 신빙성인가 싶어가지고 사실 뭐 면허시험을 보러 갈 때 과거예요. 일부러 제가 미역국을 먹고 뭐 시험 보러 갈 때 미역국도 안 먹고 뭐 머리도 안 자르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도 있잖아요. 시합 전에 뭐 그런 거 안 한다. 사실 그래서 시험 보러 가는 날 면허시험 보러 가는 날 뭐 일부러 미역국을 끓여 먹고 갔는데 사실은 미역국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과 노력의 정도 또 의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함유가 돼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또 사실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어머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엿을 붙여놓고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몇몇 학생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실 미신 행위는 인정을 한다고 그래요. 미신 행위는 그러나 어머님이 그르헌 마음으로 훈훈함으로 자기를 위해서 뭔가 시간을 쏟아가면서 정성을 쏟아가면서 비록 무지한 일이고 미신적인 일이지만 그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머님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또 일리가 있지요. 사실 뭐 절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가지고 소원이 성취가 될까요?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실천을 해야 소원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냥 절만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뭐 가는 곳곳마다 산산이 문이 있어서 거기 가서 부처님께 절을 하면 복이 많이 오는 줄 알지만은요. 절을 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만큼 따르고 나는 어느 대상에게 나보다 윗사람에게 나를 낮춰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하심이나 겸손의 마음이 성립이 되어서 만인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형성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신기사사 복문 만길이라 사도하는 사람들을 믿고 점을 치고 구슬하면서 기라기를 바라고 이불수선 조종종합업 명종지후 부득인신자 여지갑상토다 착한 일은 닥지 않고 여러가지 나쁜 짓을 하다가 또 죽은 뒤에 혹여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는 마치 손톱 끝에 흙과 같고 그랬어요. 착한 일은 닥지 않고 여러가지 나쁜 짓을 하다가 죽은 뒤에 혹여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는 마치 손톱 끝에 흙과 같다 손톱 끝에 흙과 같다 하는 것은 손톱 끝에 우리 여러분들 뭐 특별한 논일이나 어떤 밭일이나 중요한 일이 아니면 평소에는 흙을 안 묻히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흙이 거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톱 끝에 흙과 같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적다 하는 이야기에요. 또 반면에 타어지옥 작아귀 축생자 여대지 토라 지옥에 떨어져서 악위가 된다거나 축생으로 생겨나는 이는 마치 큰 땅덩이의 흙과 같이 만드니라. 큰 땅덩이의 흙과 같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우리 불자님들 간혹 그런 말씀 잘 하세요. 스님 저는 전생에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태어나서 걱정, 근심, 번뇌 속에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놈의 팔자가 도대체 어떻게 된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실 우리 보살님들 전생에 죄를 져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걱정, 근심,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전생에 선업을 많이 쌓아서 복락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삼선도인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다.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확률이 맹구목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300년에 한 번씩 눈먼 거북이가 바다 위로 올라오고요. 100년에 한 번씩 널빤지가 구멍난 널빤지가 지나가는데 눈먼 거북이가 그 널빤지를 만나는 확률이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한 널빤지에 구멍이 나는 대로 눈먼 거북이가 올라와서 앉는 확률이라고 해요. 사실 30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인연이 형성이 되는데 바다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 굉장히 많은데 어디로 올라올지도 모르고요. 어디로 지나갈지도 모르는데 그런 데에서 눈먼 거북이가 구멍난 판자 올라오는 확률이 바로 우리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해요. 사실 우리 인간으로 다 이거 얼마 힘이 들어요. 어머니 아버님의 어떤 인연에 의해서 태어나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루 형량할 수 없는 어떤 정자와 난자의 손실 또 기회 여건 이렇게 하다 보면 화해 눈먼 거북이가 구멍난 판자위로 올라올 수 있는 확률만큼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확률이 적당량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또 부처님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이 들다라고 했는데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됐고요. 또 우리 보살님들도 전생에 무슨 죄를 일으켜줬냐라고 하지만 큰 복락을 이루셔서 선업의 과부로 사람이 됐어요. 물론 우리 보살님들보다 거사님들이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셔서 남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여자보다는 남자가 복락의 선업을 더 많이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축생 가운데서도 사람으로 태어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개라 그러죠. 그래서 개는 사람하고 살면서 사람의 습성을 배우고요. 우리 보살님들이 보편적으로 강아지들 밥을 많이 주잖아요. 우리 보살님들은 자칫 잘못하면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의 습성 상태나 이런 거를 주도면밀하게 보게 되고요. 또 개는 사람이 먹든 찌꺼기를 먹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아요? 사료다 해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의 음식 습성 삶의 습성을 터득 하려고 한다. 그래서 개가 한 끗발만 자라면 사막도에 축생해서 삼선도에 보살님으로 태어나고 우리 보살님은 한 끗 잘못하면 바로 축생의 개로 태어난다. 이야기를 하지요. 또 보편적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 보살님들은 태어나오면서부터 남자들처럼 큰 대우를 못 받지 않아요? 서운함을 갖는 분들도 많고 또한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전 같은 경우는 남자들만큼 큰 교육도 못 받았고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 남자들은 평생 자기 집에 사는데 우리 보살님들은 어때요? 시집을 가잖아요. 남의 집에 가서 살잖아요. 남의 성시들을 어때요? 공경하고 대우하고 대접하고 살아야 돼요. 또 임신의 어떤 고통이 있죠. 출산의 고통이 있어요. 또 자식을 키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시집살이를 해야 되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의 영향을 볼 때 우리 보살님들이 거사님들보다는 턱을 조금 덜 싼 상황이다. 라고 하지만 틀림없이 삼선두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엄청 큰 행복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요. 걱정, 근심하지 말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걱정, 근심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도 사람으로 태어나 생각할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겪는 그런 아름다운 행복일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남편 때문에 속상하다 하시는데 남편이 있는 행복이에요. 또 자식이 속을 그래서 못 살겠다 하는 분들인데 그것도 역시 또한 자식이 있는 행복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불자님들 사람의 어떤 참된 아름다움은 생명력과 마음 씀씀이 있지 않나 싶어요. 생각의 깊이와 바로 실천력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죠. 언제나 맑고 고얀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은 맑고 아름다워요. 깊은 생각과 긍정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항상 맑고 지혜로운 그런 빛이 느껴진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누구의 눈을 닮았다 그러고 또 누구의 어떤 유명한 영화배우의 코를 닮았다고 하고 얼굴이 이쁘다고 하고 사실은 그런 것도 좋지만은요. 어찌 보면 좀 못생겼다라고 하더라도요. 맑고 지혜롭고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 또한 만나면 만날수록 매력이 느껴지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사람이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거울을 보고요. 외모를 가꾸는 시간만큼이나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요. 또한 자신의 내면을 잘 가꾸어서 아름다움을 읽어나가는 그런 날들 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 방송국 이나 다음 카페 서길봉의 불교 세계에 남겨주시면 본승이 집필한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정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선물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자비정사 자비정사 자비정보